그런데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또 꽃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야생화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화려한 꽃도 있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열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두 번째인데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12월 초에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학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사에서 41장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한 3분의 1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캐톨릭하고 그 밖의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당신이 믿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캐톨릭도 어느 정도 막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또는 그 토착 종교들을 포용하면서 이제 많이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요 뭐 불교도 뭐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자 이러면서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개신교 이 기독교만은 우리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진리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독선적인 종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게 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으시죠 그러면서도 그냥 우린 끝까지 우겨야 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질문은요 별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안 합니다 잘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괜히 저런 질문을 자꾸 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성경이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믿는 게 정말 옳은 건가 하는 그런 혼란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목사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요 또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이 정도 열심히 일하면 제가 지금쯤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자살폭탄 테러단 팀장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제가 불교대학 교수 뭐 이런 거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종교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종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도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되는 거라면 절대적인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의심 별로 안 해보셨죠? 괜히 제가 오늘 의심하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유일한 신이 한 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지방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문선명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근데 역사상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한 정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읽은 2사에서 41장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외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에 대한 원래 발음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하도 오랫동안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바꿔 얘기하면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창조자가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소송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입니다 그렇죠? 우상들아 다 나와라 나와 재판을 해보자 그 다음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거하시고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재판을 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요 그렇죠? 여러분 재판정에서 울면 되나요? 아닙니다 심하게 울면 법정 소란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한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뭐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전 이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이 어땠는지도 말해봐라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연구하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두 단어입니다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예언과 역사가 그 증거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진술하라 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강조했다는 뜻이고요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1.5단, 2단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임의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를 좀 설명드리고 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옆에 청년이신가요? 아니면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안 하셨죠? 결혼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지난 12주 동안에 강의를 일단락 짓는 날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제가 예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형제한테요 형제님 언젠간 결혼하실 겁니다 예언 끝 아니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그 예언이 맞았어요 이러면서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렇게 막연한 예언이 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찾아올 리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찾아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저 형제에게 예언을 하기를 이천맨년 매덜매칠 여러분 보통 결혼 날짜 맞추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장소는 백악관 잔디바답 일단 기분 좋아지시죠? 줄에는 조지 W. 부시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쨌든 그리고서 그날 뭐 기도는 영국 수상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도 안 되는 각국 중요한 정상들을 그 결혼식에 다 참석시키는데 한 열 명을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 형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말을 주의깊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결혼식 하는 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안 믿겠죠? 그래서 참 황당한 예언이 다 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정말 저 형제가 결혼하게 된 그날이 제가 예언한 그날이고 그날 조지 W. 부시가 와서 주례하고 제가 말한 그 모든 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저 형제가 저를 한 번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한 번은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일단 돈을 싸들고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가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을 다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 정도 능력 갖고는 안 되고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증거를 갖고 와봐라 그럼 너희가 진짜 신인 줄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이때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사건이 뻥뻥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막 긴장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역사를 싹 정리해놓고 예언도 싹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둘을 쫙 비교해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오마이갓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연구가 뭐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겁니다 좀 골치 아프지만 이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역사 속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예언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성경 연대기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표는요 대충 그린 표가 아니고 성경 속의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성경 역사를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한국 시대의 연대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건데요 여러분 보통 그 성경 읽다가 그 열한기서나 이런 거 읽다가 남유다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몇 년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거의 성경 덮어버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 옆에다가 딱 놓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머릿속에 잘 그려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잘 만들어진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대기 연구가 제대로 반듯하게 돼 있지 않으면 역사도 예언도 그냥 제멋대로 자기 엿장수 맘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연대기 연구가 반듯하게 제대로 돼 있으면 역사와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연대기 연구가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연대기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 예언이 막 이렇게 부정확하게 맞으면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과 역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연대기 연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천문학과 역법과 컴퓨터가 필요한데 여러분 10편 19편 1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나타내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첫 번째 목적으로 징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에 징조를 두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선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선을 내 앞에서 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없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규정을 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규정을 패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패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과거의 기록에 근거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애를 써도 역사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중에 이 녹색으로 된 연두색으로 된 이것이 남유다 왕조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 왕조에서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이 공동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역사 기록에는 안 나와 있고 단지 아마샤 왕이 통치했던 기간 우시아 왕이 통치했던 기간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단 기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두 연대를 더해버립니다 더하면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록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런 오차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이후 역사를 쭉 정리하게 되면 그 이후 역사가 다 뒤틀리게 되죠 그런데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성경이 틀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잘못 정리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저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기존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믿고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렇게 잘못 정리된 역사를 들여다봤더니 에스더가 아하수아랑 앞에 나갔을 때의 나이가 환갑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그냥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주마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구나 이랬던 건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교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났더니 그동안 해석이 잘못됐던 거예요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났더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왕 앞에 나갔을 때가 정말 꽃다운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 천문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대한 역사가 삼국사기나 삼국육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 기록들 속에 일식현상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기록이 발견됩니다 근데 저 기록들을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저런 역사기록이 있으면 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가능한 것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해가 졌죠 어두운 밤입니다 여기가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의 별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얼마든지 빠르게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3000년 전에 일식현상까지도 찾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시 585년 5월 28일날 지금 현재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에서 리디아하고 메덴가 하여튼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뭐냐면 전쟁하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일식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쟁을 딱 멈춘 사건이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시 585년 5월 28일 그날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이 태양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달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 무렵에 이 태양과 달이 같이 나란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식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저 상태에서는 일식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여기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녁 무렵에 보셨죠? 저기 미시 585년 5월 28일 날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에 있었던 그 일식 현상을 컴퓨터로 이용해서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대충 미시 585년쯤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런 사건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전 어느 장소에서 일식 현상이 있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절대연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연대 그래서 저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떤 절대연대가 되는 사건을 몇 개만 찾아내면 역사 전체가 일그러지지 않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건들은 그 절대적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역사 전체가 전체적으로 일그러지지 않고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하나 계산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평생 계산해도 안 돼요 숨 넘어가면서 아들한테 얘야 너도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개인용 컴퓨터로도 저게 다 검증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연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성경 역사를 다시 정리해봤더니 그동안 삐뚤패툴하게 잘못 정리했던 역사들이 많이 오류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무순왕 몇 년에 경주 지방에서 일식 현상이 있었다 이거 다 찾아 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절대 연대들을 찾아내서 역사를 검증하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설명인데 오늘 설명 일일이 했다가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또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를 1년이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65일 동안 이 지구가 돌면요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은 얼마냐면 365일이 아니고 365.8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30일이잖아요 근데 30일 동안 돌면 한 바퀴보다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고 29.8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게 핀트가 안 맞는 바람에 뭐 양력, 음력 우리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냥 저기에 적응해서 골치 아프지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신 게 분명하다면 저 궤도나 주기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65일로 딱 설계해서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핀트가 안 맞은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추신 거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잘 안 맞네 뭐 이러시면서 여러분 저게요 일부러 안 맞추신 거예요 저도 왜 저렇게 안 맞추셨는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핀트를 어긋나게 해놓으신 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것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1년 360일, 한 달 30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에서 세인테일렌스 화산 폭발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언뜻 그랜드 케년 얘기할 때 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양력으로도 표기하고 음력으로도 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놓으시면 연도가 바뀌어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야 몇십 년 전 일이니까 기억을 하겠지만 천년, 이천년 지난 후에 아, 역사 기록을 봤더니 이 연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기록만 남아있고 그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기록만 가지고서 이 사건이 언제 몇 년대 일어난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연도가 바뀔 때마다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몇 년도밖에 없겠어요? 1980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달력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꼼짝 마라예요 이 컴퓨터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게 정확하게 지금부터 몇 년, 몇 년,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지를 다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서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성경 해설해 놓은 책에는 이것이 미시 586년, 7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때를 정확하게 추적해보았더니 미시 588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대한 역사 기록 중에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이아리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다위당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24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팀이 한 주씩 봉사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 여호이아리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난한 땅에 들어간 지 17번째 희년이 되는 날 망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때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력 변환 프로그램인데 이걸 확대한 것이 이 밑에 거니까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해서 양력 달력입니다 근데 이 달력이 있기 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 가서 봤더니 달력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이거 좀 갖다 쓰자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입니다 율리우스 력 근데 이걸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또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개정한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달력이 또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올림픽 달력, 희년 달력, 안식년 달력, 제사장 달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달력 변환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때를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미시 588년 7월 31일이에요 무더운 여름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고 마띠아 반열에서 마띠아 반열에서 여호이아리 반열로 제사장 직무가 넘어가던 그날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유대 기록에는 아부월 7일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부월 7일이면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때는 미시 588년밖에 없어요 7월 31일 그래서 다른 연도를 보면 미시 586년이나 587년을 보면 요일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표들 다 정리해서 만든 건데요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요 근데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지식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구체적인 지식을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제 요나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증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선지자 아시죠? 요나선지자는 미시 763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아시리아의 큰 성읍인 니누에 가서 회계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요나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면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어로 미러큘러스 사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냐면 요점이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그게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자 3단계로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요나이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요나이 표적 말고도 있다는 겁니까? 요나이 표적 밖에는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요나이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이 표적 밖에 그런데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법정에 우리가 증거를 제출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거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있죠 그거 하나만 내밀면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요나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 말을 대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요나이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이 표적에 관한 내용이요 마태복음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하늘로서부터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세요 요나이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간추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간추린 내용 중에서도 연거퍼 똑같은 주제가 두 번이나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복음서에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동일한 사건이 같은 복음서 내에 두 번 나오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이 표적 얘기예요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대의 간심사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이 표적 얘기가 여기에 연거퍼 두 번이나 나오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요나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요나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연구해야 됩니까? 요나서를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가 꽤 길죠? 여기서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너무 짧습니다 잠깐 앉아서 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아요 그런데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나서를 좀 요약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1절,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회계를 외쳐라 하고 여기로 이제 가라고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가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배를 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근처에서 활동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도망가려고 바닷가 쪽으로 요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다시스가 어딘지 몰랐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가 요기나 요기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스가 어딘지를 알고 나서 아 이 요나서는 거의 코미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그 다시스가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이건 코미디예요 예를 들어 여기 분당에 계신 분들한테 여기 수서 쪽에 좀 심부름을 보냈더니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저 부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 좀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경을 칠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요나가 참 아주 나쁜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죠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났더니 제가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땅까지 뺏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 보고 자기 땅을 뺏어간 그 큰 제국의 큰 도시에 가서 회계를 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 민족 지금 구원시키기도 바쁜데 자기들 땅을 뺏어간 그곳에 가서 회계를 외치라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는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한테 짠하고 나타나셔서 동경에 가서 회계를 외쳐라 이러면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차라리 만주로 도망가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잠깐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우리 민족을 안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이래서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배가 아프거든요 저도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택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차라리 우리 민족 안 택하신 게 참 다행이다 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다가 요 땅 죽게 이러셨거든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은 받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뒤늦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 땅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 땅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날 뭘 나름대로 깨달았냐면요 여기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간지대예요 길목이에요 길목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야망이 안 크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해보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소박하게 그냥 내가 편안하게 먹고만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그 큰 제국을 거느렸던 왕들은요 어느 정도 막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욕심이 더 커져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유럽의 어느 왕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적어도 이 세 대륙을 함께 지배해야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럽의 왕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집어먹으려고 군대를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요기를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 파라오도 유럽이나 아시아를 집어먹으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동시에 집어먹으려면 여기로 또 지나가야 되죠? 항상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났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택하셨지만 가난한 땅이라는 곳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캠퍼스 잔디밭이 있는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가로질러 가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뿌리채 뽑혀서 너덜너덜해져요 그렇죠? 그럼 그 잔디밭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마 세워두면 되나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힘쓴 사람이 버티고서 야 돌아가 돌아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정말 위험한 지역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야 니네들이 내 말 잘 들으면 그 주변의 국가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안전할 거다 보장하마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고생 꽤나 할 거다 이놈들아 뭐 이러신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포로고로 잡혀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전 세계로 흩어지기까지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한다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지혜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줄 알 거다 누군가가 전능한 누군가가 너희를 지키는 줄 알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생각에 동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왔더니 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기다 두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하신 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그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살아나는 걸 보거든 누군가가 전능하신 분이 지키는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도 나중에 이집트를 점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이리로 지나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리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이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사막인 거 아시죠? 이리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목에 있는 조그만 민족 하나가 딱 하면서 통행세네 이러면 얼마나 헬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경우도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엄청난 식량이 있거든요 이 식량이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식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데 여기 딱 길목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를 강하게 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땅도 뺏어가고 막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요나 보고 가라 그랬더니 도망간 거죠 그런데 요나가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스토리는 대략 아시니까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이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를 파손시킬 정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공도는 두려워갖고서 이제 막 물건들 버리고서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너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제비를 뽑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당했어요? 요나가 걸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딱 걸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잡아다가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좀 도망가는 중이다 이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드디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죽여라 그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랬더니 정말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곧 그쳐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예수님 때하고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요나 때 이방인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때의 총독 빌라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는 그때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배에 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혈통으로서 로마 제국이라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폭기를 했는데 이 제비폭기는 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 때는 폭풍이 그쳤지만 예수님 때에는 세상의 구원을 받게 돼요 뭔가 닮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배에서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때에 일어날 중요한 주제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방인 선장하고 총독 빌라도의 닮은 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사형권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식민지들을 다스릴 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자체와 왕을 세워놨거든요 왕이나 이런 존재들을 세워놨는데 그 대신 사형권을 안 줬어요 사형권은 파견한 총독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제발 이 예수 좀 죽여달라 하고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타면요 배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선장은 사형권을 갖습니다 즉결 처분권을 가져요 닮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황증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메시하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요나가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던 기간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있던 기간은 3일보다 훨씬 짧아요 그럼 저건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전체 기간을 의미해요 어둠의 세력에게 순응했던 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저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근데 요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일단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는데 이게 지금 나와서 휴 살았다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나가 이제 가서 외치는데 여기 보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 니네로는 크게 큰 성업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대 40일이 지나면 니네로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3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여기 그 뺑 그저 가로지르는 게 3일길인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뺑 둘러보는데 3일길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일 동안 둘러봐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행았다고요? 하룻길을 행했다는 얘기는 둘러본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쳤냐면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뒤에도 계속 투덜거리는 걸로 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망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두 번째 코미디가 나옵니다 정말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해요 그래갖고요 니누의 백성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왕까지도 조복을 벗고 굵은 별을 입고 재에 앉은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부분은요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단식이에요 단식 그렇죠? 금식 정도가 아니라 단식이에요 그리고 힘써 여와께 부러지질 것이다 막 왕까지 나와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야 무지목매하니까 그냥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왕은 그래도 교육도 받았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으세요? 일단 믿고 버티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고 버티실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저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부시맨 하나가 콜라병을 하나 들고 워싱턴을 쫙 가로질러 가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지 W 무시 이하 행정 강료들 다 나와서 회개를 하고 워싱턴 시민 다 나와서 막 애고애고 회개하는 거죠? 그것도 단식을 해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거 다 믿어주는 거지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뭐 무시 대통령이야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형님 오셨어 이러면서 잠깐 나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앞지가 안 맞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는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의 촌놈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학자들조차도 야이오나서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지 역사적인 사실일 리가 없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면 이게 분명히 사실일 거다라고 믿는 아주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다면 이건 사실일 거다 이래갖고 역사를 연구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봤더니 단서가 잡혔어요 무슨 단서가 잡혔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바로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만큼이나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이제 요나가 닌해성을 갔는데 그때 아시리아의 왕은 아셔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게 이제 바로 BC 763년인데 이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아시리아의 조그만 마을도 아니고 아시리아에서 가장 큰 번화한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는데 몽땅 다 회개했잖아요 그럼 그게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떤 단서가 잡혔냐면 여기 아시리안 에포님이라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 중에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여러분 정사와 야사 중에 어느 쪽이 변질이 되죠? 둘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야사는 야사란 대로도 좀 불중분하고 정사는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앞쪽 역사를 말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도 믿으면 안 되고 야사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걸 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안 에포님은 별로 변질되지 않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연말쯤 되면 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 올해의 인물 이러면서 제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기록이에요 몇 년도에 중요한 무슨 사건, 중요한 인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해놓은 것이 아시리안 에포님이거든요 근데 그 기록 속에 아주 놀라운 단서가 발견됐는데 보세요 그 기록을 제가 영어로 큼직하게 써놓은 겁니다 쭉 이렇게 연표가 있는데 이 아시리안은 큰 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왕은 하는 일이 맨날 전쟁 나가는 일이에요 전쟁 나가서 땅 뺏어오고 노예 뺏어오고 노예 잡아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against 어디, against 어디 여기서 다메색 여기 나오죠? 다마스커스 그래서 맨날 전쟁 나가다가 가끔 야 좀 쉬자 이러다가 또 전쟁 나가고 맨날 전쟁 나갔어요 그러다가 미시 763년이 요나가 니누해성을 갔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아시리안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요 요나가 니누해성을 갔을 때부터 그러면 이때 무슨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쟁 나가긴 했는데 나갔다가 평화조항만 맺고 돌아오고 아이고 아무래도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빌빌거려요 아시리안이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미시 763년에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을 텐데 뭔가 단서가 있을 거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확인됐냐면요 일식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일식현상이 그때 요나가 니누해성을 갔을 때 자 여러분 그 니누해성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일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낮에 보여드릴게요 요나가 니누해성 갔을 때 그 일식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요나가 니누해성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싶어요 네 이제 미시 763년 그날입니다 이제 오전에 일식이 일어나는데요 아마도 요나는 그 전날쯤 니누해성이 지나가면서 망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누해성 사람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놈 잡아들여라 이러는데 너무 빨리 도망가서 이제 못 잡아가지고 제가 그냥 상황을 대충 이렇게 분위기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이제 그날 저녁 삼삼오오 모여갖고 한 잔씩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낮에 미친 놈 하나가 망한다고 지나갔어 그놈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빨리 도망가더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들 이제 술이 덜 깨가지고서 이제 막 해롱되면서 어제 그놈 아직 잡았어? 못 잡았어? 뭐 이러고 있는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이누에서 있었던 일찍 현상인데 8시 9시 쯤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요 아까 이 해와 달이 가까이 이렇게 있죠? 가까이 있는데 이제 요때부터 잘 보세요 덜 건 배낮에 갑자기 일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5분 이상을 일식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나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일식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때요? 간율이 어딨어? 간율이 이러면서 이제 그거 쳐다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신이 노한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일식 현상이 일어났던 이 장면 잘 보세요 여기 태양 바로 옆에 주피터가 있거든요 주피터가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제일 큰 행성인데 밝아요 근데 주피터가 뜻이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예요 신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저 행성은 크기도 제일 크기도 하지만 뜻도 왕을 상징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목성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왕의 운명을 점칠 때 저 별을 연구했어요 근데 바로 일식 일어나는 그 바로 옆에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식 일어나면 신이 노한 거잖아요 신이 노하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맞죠? 더군다나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제국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럼 다민족 국가면 정적들이 많아요 그럼 언제라도 푸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바로 저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이 노했다 왕을 상징하는 별 옆에 있다 왕의 운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왕을 살해하고 다시 정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전날 오늘 미친 놈 하나가 뭐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랬죠? 그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이제 짐작이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각본 다 짜놓으시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식 현상이 요 때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이거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 때부터예요 맞죠? 그렇죠? 막 목성 저쪽에 있는데 야 잠깐 일로 와라 내가 지금 필요하다 이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창조 때부터 계획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각본 다 짜놨으니까 너 좀 가줄래? 이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는 거 잡아오느라고 시간 소모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가 3일 길을 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이 디데이인데 그렇죠?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상황을 알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가기 싫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가면서 망한다 이놈들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식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일식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미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더니 어떤 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식현상을 직접 겪었대요 어느 날 아침에 뉴스에 일식현상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듣고서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밝았던 부분에 태양이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더래요 근데 이분이 꽤 배운 분이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갑자기 일식이 나타나니까 공포감이 막 속에서 막 공포감이 드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고 신앙이 있는 분인데도 막 공포감이 드는데 우상숭배하던 사람들한테는요 절대적인 공포감이 들으면서 집단 히스테리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심이 흉해지고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왕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왕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쇼라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단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참 소설같이 여겨졌던 그 요나의 사건이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된 그런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시 585년에 있었던 리디아의 전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멈춘 것도 저때 당사에서 사람들한테는 일시현상이라는 것은 공포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소설 잘 쓴다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상하게 앞뒤가 맞아요 이거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열한기화 14장 25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여로보함 왕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찾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절대로 여로보함이 땅을 되찾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로보함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함 왕이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도 용기를 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악한 왕인데 그 땅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함 왕이 그 땅 되찾으려면 무얼 결심해야 되냐면 자기 민족이 몽땅 몰살당할 걸 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큰 제국하고 싸워야지 그 땅을 뺏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 전쟁 못해요 근데 여로보함 왕이 그 상황에서 뺏어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니네 성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회귀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갔다 왔죠? 왕에게 보고했겠죠? 왕이시여 저놈들 지금 정신이 없나이다 드디어 찬스가 왔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군대를 정비해서 그 잃어버린 땅들을 다 되찾아요 그러니까 인후의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시현상을 통해서 요나 때 인후의 성을 회개시킨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냐 하셨거든요 누가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요나가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갖고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겁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A급 선지자인데 내가 여기까지 안 왔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뻔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나 안 오나 안 망하게 하실 걸 내가 뻔히 알았으니까 차라리 도망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요나가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뭐예요? 차라리 죽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왜 성내냐? 이러면서 요나를 달래시거든요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이야 선지자도 급이 있구나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 정도 대들었으면 그 선지자 어떻게 되죠? 번개가 번쩍 하면서 숫덩어리가 돼요 그렇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 요나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아 선지자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코미디가 또 있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갔어요 아 그거 가기 싫은데 갔으니까 나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성 동편에 앉았어요 그것도 뭐 잠깐 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대요 요나가 무얼 결심한 거겠습니까? 장기 불법 체류를 결심한 겁니다 그렇죠? 초막까지 지었다는 얘기는 이게 하루 이틀 머물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니누의 성에 며칠 동안 머물까요?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힌트가 있는데요 40일이요 왜 40일이죠? 예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나는 결국은 이 40일까지는 보고 가야 돼요 맞죠? 저놈들이 지금 초기 증세일 거다 이러면서 조금만 지나면 또 해롱해롱해갖고 결국은 망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예언을 40일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기다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니누의 성을 머물다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언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아까 외쳤었잖아요 이 40일이 예언인데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을 가서 회계를 외쳤고 임무 끝났잖아요? 끝나면 바로 돌아왔는데 40일을 머물고 돌아오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계를 외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임무 끝나셨죠?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그럼 곧바로 승천하시면 되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며칠 머물다 가실까요? 요나서의 그 40일 동안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신이 나타내셔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도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언이 뭐냐면 40년 예언이 있습니다 40년 예언은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을 갔을 때가 빛이 763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땅을 뺏어오긴 하지만 이 여로보함 2세가 악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호세야 왕 때 아시리아의 그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확하게 빛이 723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망해요 그런데 저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저게 예수님 때 그대로 일어나요 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AD 30년이에요 정확하게 고증을 해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몇 년 만에 망하죠? 40년 만에 망해요 요나 때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때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네가 망하는 것을 알았다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구나 반드시 망할 거다 아주 심하게 망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0년에 망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마태국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을 거라고 미리 알지 않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랬는데 너희들이 역사를 한번 잘 봐라 분명히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려면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출동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를 정확한 타이밍에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망하게 하려면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예언해 봐라 예언한 걸 역사 속에서 이루어 봐라 너희가 그걸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하나 너희는 그걸 못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역사 공부 좀 해줄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다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망할 때 이게 그 로마의 그 티투스 뭐 타이터스 또는 티투스 이렇게 얘기하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래서 이 개선문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황금 등대에 옮겨가고 약탈해가는 장면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지은 그 유명한 건물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이 이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다가 그 노동력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켜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이 뒷부분 이야기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아직 기독교계에 그리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학계에서도 아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론의 중간에 공식이 틀리면 결과가 틀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 방법이 중간에 뭔가 잘못되면 이 결론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결론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제대로만 맞으면 정확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믿다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의 그 요나의 기도에 관한 건데요 요나가 이제 간절히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 요나가 이제 뭐 꽤나 다급했구나 엄청나게 기도하는군 이런 생각만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이 저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나가 기도한 이 내용의 이 순서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최후의 만찬 끝난 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겟세만의 똥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고난의 시작인데 처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겟세만의 똥산에서 그러다가 체포가 되시죠 근데 체포가 된 것을 기품 속 바닥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산정우수에 가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빠지고 났더니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물에 빠지면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람 체포된 거하고 비슷한 심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제사장 집들에 체포돼서 갔다가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곧 누구에게 쫓겨났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거다라고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내었고 바다풀이 내머리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홍포와 가시멸류관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이고요 저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정해진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을 치르고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개세면의 동산에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죠 사실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법한 상황이에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십자가 달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것은 이제 깊이 생각하다가 이것은 구원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구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사 드릴 겁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윗부분은 제사를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나이다 라는 저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뭘까요? 짐작하시겠어요? 저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직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줄이면 예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서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들을 당할 거다 근데 이제 이건 스토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낼 거다 맹세한다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요나의 기도의 구조가 뭐냐면 맹세문이에요 맹세문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텐데 반드시 제사 드릴 거다 맹세한다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따지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내놔라 이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가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나의 표적 속에 내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사에서 41장을 보면 나 여화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 다 나와봐라 그 대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이러시죠 자 여러분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인당 1억 원씩 꼈다고 치자고요 조만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메일도 보내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잡아와서 이제 제가 꽉 안 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우리 교회라는 교례도 있었냐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오리발을 내밀고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요 근데 제가 아무리 거짓 증인을 내세워도 여러분이 뭔가 하나만 법정에 제출하면 저는 유죄가 돼요 근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원씩을 꼈으면 제가 뭘 써줘야 돼요? 차용증서를 써줘야 되죠? 차용증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아니 서명만 하면 안 돼요 안 갚아도 됨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서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맹세를 해야 돼요 제가 반드시 갚음, 맹세함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김명현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걸 써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만 딱 제출하면 저는 그냥 유죄예요 맞죠? 딴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신다면 바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다 유나의 표적이 내가 메시아라는 유일한 증거다 그 대신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라 그 속에 내가 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맹세문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맹세문이 내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내가 유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맹세문을 미리 작성해놨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앞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충 오신 게 아니라 맹세문 작성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멋있는 분입니다 저 같으면 맹세 안 합니다 대충 내려왔다가 아우 아플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다 나중에 오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겟세문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때가 임의로 있지만 내 때는 정해져 있다 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세요 나는 이래서 살려면 안 갈 거다 이러더니 그냥 뒤늦게 또 오시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걸 이루지 못하면 예언이 맞지 않게 돼요 그렇죠? 예언이 맞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개세문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랬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나가게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제사 지낼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같으면 미룬다니까요 근데 미뤄봤자 의미가 없는 건데 정확하게 그 순간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여호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뭐라고요? 예언하시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얼떨결에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믿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여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고요? 정답은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왜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이시죠? 거기에 대한 정답은 요점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요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맹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된 시간에 정확하게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요나가 니네 생활을 간다면 40년 후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박수